골퍼들 각자 체형에 맞게 골퍼들 각자 체형에 맞게 힘들지 않고 유연하면서 일관성 있는 파워스윙을 만들어주는 연습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메가윕을 개발했습니다 메가윕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손 한손 연습방법은 오른손을 왼손 손목에 앉아주고 눌러주고 던집니다 오른손 한손 연습방법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접고 두 손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동작은 어깨와 전신의 긴장감을 풀고 릴렉스하게 앞으로 갔다가 반동을 두고 던집니다 탑 포인트와 다운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렁거릴 때 왼발을 들이고 연속 동작 하겠습니다 출렁거릴 때 다운 스윙 때 다운 스윙 때 다운 스윙 때 왼발의 디딤과 임팩트의 양손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왼발 디디고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캐스팅 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프 스윙에서 저 가죽 묶음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가게 스윙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